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매의 사생활6 아이디입니다 12분 남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V LIVE 킨 것도 12분 남아서 킨 거예요 무슨 날인지 아시죠? 무슨 날인지 아시죠? 11분 뒤에 바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 왔어요 제 생일이 왔어요 생일이 왔어 이제 11분 남았어요 11분 정말 뭔가 설레네요 되게 너무 설레요 항상 뭔가 제 생일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생일이 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설렙니다 형들은 뭐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저 혼자 거실에 홀로 남아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몇 분 남았지? 10분 남았어 10분 10분 남았어요 떨리는구먼 이게 뭐라고 떨리지? 10분 남았어 10분 10분 10분이야 10분 10분 남았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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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고 10분 동안 뭐 하지? 10분 동안 댓글을 읽어봐야 되나? 10분 동안 뭐 해야 되지? 10분 남았어 그리고 이렇게 철통방어를 한 이유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자다왔어요 왜 이렇게 철통방울 했어요 머리가 한마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나 몇분남았지 9분 남았어 12시는 언제오는건가 아 떨리는공안 너무 떨려 너무 설레요 굉장히 설레요 정말 생일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데뷔한 지 엊그제 같고 믹스웨이 앨범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또 생일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분명 작년에도 케이크 먹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또 왔어요 생일이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시간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네요 정말 빨리빨리 지나봐요 벌써 2019년이고 벌써 19살이고 오늘 4년이면 또 20살이네요 빨리빨리 오다 보니까 진짜 생일이 오늘이구나 신기하다 벌써 몇 분 남았지? 8분 남았어 이렇게 말해서 1분이 지났어요 8분 남았어 떨려 떨려 아이엔 생일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하네요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처음으로 생일을 맞이하네요 굉장히 설레요 사실 저거 년도에는 정인이란 이름으로 정인이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이번 년도에는 아이엔이란 이름으로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굉장히 설렙니다 너무 설레요 정말 아 떨려 지금 몇 분 나오지? 아직도 8분이네 아이엔이랄까 이럴 때마다 시간이 안 가요 와 참 아휴 설렌다 근데 지금 집안에 이렇게 저만 있으니까 되게 어색하고 되게 이상하네요 기분이 이상이야 살짝 무섭기도 하고 너무 조용한데 근데 굉장히 조용해요 정말 조용한 것 같아 큰일 났네 어쨌든 몇 분 나왔지? 7분 남았어 7분 남았어 어떻게 하냐? 너무 떨리는데? 댓글도 한 번 읽어봐야겠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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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댓글이다 댓글이 있네 큐트 감사합니다 정인이 생일 축하해 아직 생일 아닌데요? 왜요? 생일 아니지롱 아 그렇네요ちょung인 10대의 마지막 생일 슬프라구만 슬프다 넘나 슬프다 10대의 마지막 생일이라니 슬프구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6분이 남았구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해피버스데이 아이엔 감사합니다 해피버스데이 해피버스데이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어? 저도 내일 생일이에요? 저랑 같은 날이 생일이구나 인연이네요 6분 남았다고 맞아요 1분 남았어요 6분 6분 생일 축하해 아직 생일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 아직 생일 아니에요 아 떨려 5분 남았어 5분 5분 많이 먹으라고요? 당연히 많이 먹어야죠 생일 때는 많이 먹어야죠 생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내일 먹고 싶은 리스트도 정해놨죠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 그렇네 이제 만으로 공공년생 형들이랑 동갑이네요 아 그래 빨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4분 남았네 4분 뒤에 이제 현진이 지섬이 승민이 또 누구지 필릭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양정희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2분 남았어 2분인가 4분이네 아직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구만 신났어 굉장히 신났어요 지금 굉장히 떨려요 이게 뭐라고 떠지지 저 오디션 볼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떨리는 것 같아요 음 어 잘 안보이네 아 안돼 근데 정인이는 어떤 맛 케이크 좋아해? 저는 저는 그 생크림 딸기 케이크 좋아해요 딸기 딸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생크림 딸기 케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 러브유 정인아 오늘 뭐 먹을 건지 살짝 알려줘 일단 케이크는 무조건 먹을 거고요 그리고 내일 내일 뷔페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시간이 된다면 다 같이 가고 싶어요 형들이랑 다 같이 몇 분 남았냐? 2분 남았어 2분 2분 어 잠깐만 어 정인아 민증 사진 찍었어? 어 저 민증 있어요 저 민증 있어요 저 민증 언제 뗐지? 생일 지나고 바로 뗐어요 네 생일 지나고 저번년도 뗐는데? 뗐는데요? 생일 지나고 바로 뗐어요 사실 민증 이제 그 뭐고 민증 이제 떼라고 날라와가지고 민증을 작년에 뗐어요 민증 사진 다 찍었죠 혼자 있냐고요? 네 혼자 있어야지 어? 잠깐만 1분 남았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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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 Happy Birthday Thank you 1분 남았어 모든 소환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스테이도 좋은 소환 많이 많이 이루세요 1분 남았구만 응? 근데 응? 응? 못하냐 잠깐만 어 12시다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야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빨리 불어 나 소환 불고 불어야지 소환 뭐야? 소환 말아봐 빨리 말해봐 소환 말아봐 안 돼 소환 말아봐 형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오우Ja,X3 양경이 멀리서 들어오 거예요 지성이 잠깐만usto 오 마느러는 같은 나이야 마느러는 마느러 같은 나이지 Maz forma 맞자 theres 만점어 exem 스파킹 잠시만 우리의 리더가 어디 있지? 아니 어디 있지? 리더가 어디 있지? 잘 모르겠는걸? 정말 어딘가쯤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 또 어디 갔냐? 하나 진짜 어디 갔냐? 잠시만 잡채이다 완전 재미있네 외부 하나 어디 가 머리에 모자 들이네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모자 귀엽다 봐 둘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이거 유행이야? 어? 유행이야? 나 안 써줘 나 다잖아 패션인데 어떡해 따뜻하면 패션이지 잘 어울리네 자 커팅식 하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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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팅식 자 한번 썰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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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그래 넵툅뿅 형 왜그래 자 커팅식 있겠습니다 시원하고 있잖아 그 칼 그 칼로 되겠어 이 칼 이 칼 이 칼 안돼 들어가니 꿀려 이거 짱이네 가위라 아니야 숫자 오 맛있겠다 이거 아 뭐 흘려있어 스틱이 안나는데 어초 고통으로 무슨 크림으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언제까지 짤라? 지금 계속 따라서 보는 거야, 지금 고비가 왔어, 고비가 왔어 일단 내가 들어줄게 형이 잘라버린다 형이 들어줄게, 형이 엎어버릴게 일단 내가 들어줄게 됐다 됐다, 이제 됐다, 여기는 됐다, 여기서 마지막 하면 된다 아주 난리가 난리 나 임마, 여기서 흘리면 어떡해, 임마 살살는데, 난리가 났네 어떻게 보면 돼 됐다 됐다 정말 놀랬는데 진짜 멋있겠다 어때, 이런 깜짝 파티 예상했니? 야, 정말 너를 놀래키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숨어있었다고 맞아 난 이 앞에서 32동원 케이크 들고 있었어 맞아, 나 저쪽에서 놀고 있었어 저 앞에 놓인 사실, 사실 V랩을 하는데 한 명씩 나오더라고요 진짜, 한 59분 되니까 즐거움 즐거움 나와 그래서 모른 척해야 되나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래야 되나 나 여기 잘했어, 여기 잘했어 나는 방문까지 찍히는 줄 알고 난 방문까지 찍히는 줄 알고 승민이가 빨리 나가더라고 와, 그랬구나 정말 궁금했던 사실이야 정말 모두가 궁금했을 거야 맞잖아 자, 이제 궁금증을 풀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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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형 또 어디 갔어? 어, 우리의 리더가 어디 갔지? 또 어디 갔지? 감찬아 감찬아 반말 반말 이게 아니지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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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하나 조용히 해 금방 온대 나 그만 튈게 나도 가자 어디 가? 어디가 창민아 뭐야? 나 생일이니까 어? 막내가 생일이 된 기록으로 야자 타임 한번 해볼까?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반말 할 수 있겠어? 자네, 뒷부분 없는 걸로 하지 아니, 난 차가웠지 자, 뒷끝이겠지 뒷끝이 뒷끝이 뒷끝인가 뒷끝은 뭐야 미안하네 뒷끝은 뭐야 미안하네 내가 뒷끝을 해버렸네 바보 오케이, 뒷끝은 없는 걸로 하지 자, 이현아 너 혼자 다 먹으면 돼 다 먹으면 돼, 이제 자, 이현이 한 발을 먹여주자 우리가 다 넣어주자, 이래 뭐라고? 어? 아니야, 피부에 촉촉하게 흡수되라고 아, 마스크 태블를 했잖아 먹지 마세요 피부에 약을 마세요 초콜릿이 뭐야, 초콜릿이 짜자자자자 진정하고 진정했지 아, 진정한 이현아 다 먹으려고 정신차려, 정신차려 와, 와, 와 내가 그걸 모르게 초콜릿은 아닐 거야 와, 마카롱 진짜 맛있겠다 자, 이현이 아, 이현이 아, 이현이 아, 이현이 케익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맛있게 먹네 와, 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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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이에요 축하해 축하해 야, 이현아 형이 휴가 가져가서 너의 선물을 사왔어 진짜로? 잠시만 너무 귀엽더라 맞아, 나도 같이 샀어 맞아, 그거 내가 샀는데 나도 같이 샀어 저거 내가 추천해 줄거든 나 엄마랑 갔어 아, 그래 아, 맞아, 나도 넘지않아 짜잔 뭐야 아, 귀여워 우와, 귀여워 우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거 나 진짜 귀엽지? 야, 너 닮았는데? 제 촉감이 너무 좋아 아예 고구마는 잊지 않겠지 그걸 다 되갚아주지 딱 보다가 너무 귀여워서 샀어 우와 귀엽지? 나 처음 생일에 지금 닮았네 생일에 대게로 쓸게 어, 그래 그래 야, 100에 미터 미는 거 봐 어? 뭐야, 너 뭐야? 어, 그렇지, 우리 아까 이벤트야 맞아 야, 너 내일 회사 가서 성형 확인해봐 야, 너 다음 주에 집에 택배하는 거 봐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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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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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차 중앙에 방금 얘하고 봐 그래, 야 그래, 너가 타고 왔던 기차 중에 왜, 당일 아, 맞다, 그거, 야, 비행기 맞아, 맞아 비행기 안 했잖아 오늘 포르가스 비행기에 봐봐 포르가스 비행기 때 봐봐 여기 벽 부수봐 봐 맞아 의자가 있을 거야 너가 턴인갈 수 있게 의자로 준비해줬지 됐어, 대표님 요즘 내가 책 읽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책 읽는 거 맞아 나 오늘 처음 봤거든 책 뭐야? 여기 또 우리 지금 책이야 저 편지를 써왔어 우리 크게 한 번 읽어봐요 편지 독후감 써와라 지금 생긴다는 편지야 마음을 흘린다 인생이 귀여워 이거 이렇게 괜찮은데? 이거 재밌어? 내가 안 읽어봤어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뭔 책이야? 맞아 이거 베스트셀잖아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이제 뭐냐 이 주인공이 있잖아 이제 나는 나도 살기라 하면서 장애의 길을 개척하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책이야 완전히 키즈네 어 스의 키즈를 위한 장애의 길 나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 난 이거 있는데 어 진짜? 나도 있어 독후감 난 집에 있어 난 현지 님 있겠는데 나도 집에 있어요 저도 집에 있어요 독후감 좀 대신해 아니야 똑같은 건 집에 있어 독후감 대신해 난 집에 있어 다 들고 있어 야 먹어 먹어 지현아 먹어 이해나 먼저 먹어 이해나 먼저 먹어 오케이 어 이해나 먼저 먹어 오케이 조금만 너무 궁금하냐? 인공하다 야 이해나 시원한데? 어 입이 커 이해나가 딱 짠 이해나 되겟어 삐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해나 어 맞아 맞아 이해나는 이해나는 상대입니다 아 작업됐습니다 디자인 시계는 예쁘네 뭐야? 야 너께도 예쁘네 승민이가 좀 생각 좀 했네 맞아 나도 저라고 저거 이제 현지이랑 똑같은데 나도 현지 님 거랑 똑같은데 나도 옛날 옛날 같거든 야 이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맞아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마지막에 악당이랑 싸워도 주인공인데 소설 아니고? 형 케이 소설이 아니야 형 케이 소설이 아니야 악당이 소설 아니야? 우리 이해나 오늘 바로 제일 큰 형님을 하자 그래 우리 이해나 형님 오늘 야자 탱이 가자 오늘 제이크인 형이랑 어?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형 오늘만이 아니잖아요 형 방미용 탑 먹어도 되냐 형님? 먹어도 되나요 형님? 어 먹어도 되나요 형님? 아 너무 맛있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먹기 쉽을 줘 어 맛있게 이해나 생긴 데가 보자 야 어 형 형 이제 이번에 생일 선물로 공기빵도 사 왔으니까 야 야 야 야 그거 4개 사달라고 4개 1개 9개 9개 2자의 수가 뭐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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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한테 왜 반말 써 나한테 바로 야 야 야 야 야 아니 형 중요한 거 있어 그럴까? 아 아예 그냥 반대로 인사 타임 이해에요? 아 눈치가 없어 괜찮아 아니 찬아 그런 거 좀 눈치 있게 하자 아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어? 야 앉아 어? 앉아 있잖아 앉아 있잖아 앉아 있잖아 앉아 있잖아 앉아 드릴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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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당히 하는 거 같아 우리 한이 형이 앉고 싶은 거 같아 형 형이 한이 형 앉아 놀자 우리 형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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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노가 말이 맞네 야 창빈아 너 왜 갑자기 말이 맞냐 조용히 해 죽이네 아 감사합니다 형 고마워요 잠시만요 그럼 저희 지금부터 지금이 새벽이잖아요 그렇지? 예은이 생일 날이 시작이다 그렇죠 그럼 끝날 때까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이에요?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방송할 때까지 형 내가 지금 끝낼시다 뭐 끝낼시다 종이 해 형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형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난 누가 내가 누구한테 형이야? 넌? 괜찮네 형 형한테 형이지 참을 수 없어 형한테 형이 형 너한테 형이구나 쏘아 그렇다 쏘아 쏘아 어디 속을 쓰지 맞아 댓글 한 번 읽어볼까요? 댓글 한 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우리 참빈이 형 댓글 한 번 읽어볼까요? 왜 네 참빈이 형 이거 뭐죠? 제가 한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막내 누구냐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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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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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여드리겠습니다 형님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대단해 우리 베이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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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 어 어 넌 종이하고 어 정규야 정규야 네? 건드리 건드리지만 뭐 무서운 친구야? 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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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친구 어 탁월하십니다 좋아한다 아 방송 끄면 빛감당하는 댓글 아 오빠네 잘생겼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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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감사합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제일 나의 마주치 응? 내가 제일 나의 마주치 응? 네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공부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 너보다 두 살 늦게 태어났어 왜? 귀여워 어 어 뭐? 이제 생일 날이 꼭 하고 싶은 거 있어? 형 뒤집어 어 말해줘 어 어 말해줘 뭐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형 형 제 생일이 짧았어요 죄송합니다 어 아영 다 같이 한 pp 한번 가야지 아아 아이엔 아이엔 형님이 또 사주신다고 아이엔 형님이 또 사주신다고 아이엔 형님 아이엔 형님 아이엔 형님 제게 날이 나고 물 뭐라 했노 뭐라 했노 아 그래 왜그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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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네, 갑시다 뒤에서 리노가 주먹을 붓근지고 있습니다 주먹을 줄 수 있는... 주먹을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주먹을 줄 수가 없구나 너에게 이렇게 묻어있는데? 맛있어 더, 더, 맛있어 그렇지, 맛있지, 맛있을 수는 없지 그래, 나만 먹는 것 같아 아니야 요새, 요새 많이 막지나요? 아, 뭐, 나만 먹는 것 같아 이 식 그만 먹을 때 됐어요 그쵸? 나 깜짝 놀랐어 다들 야식을 위해서 이걸 안 먹고 있는 건가? 뭔 소리지? 제대로 파티해야지, 이거 먹고 자, 시작인가? 이제 시작! 피카츄! 뭐야? 우리 닉스 씨? 댓글 한번 읽어봐요 네, 뭐, 뭐, 뭐 읽어요? 댓글이요? 댓글이요? 안돼 우리, 잠시만, 잠시만 우리 입 덜 오니까 페이포 타월 했잖아 페이포 타월이 형 페이포 타월이 형 다월이 형 다월이 형 물론 네, 저 네, 저 한 명은 어 한 명은 스카 아인은 내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보이예요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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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애가 조금 형,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야,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우리 애한테 왜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저 친구는 좀 눈치가 없어서 눈치게 해, 눈치게 해 눈치게 했어 맞네 맞네, 맞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정신이 뭔 줄 알았지 왜 누가 이렇게 형 누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형 누가 있어 아, 칠할 뻔했네 아이구 아, 약하는 거 몰라 케이크 떨어뜨리지, 떨어뜨리지 마 아, 아, 형도 안 했어요 여러분 매, 매일 세기마다 나올 거 같아요 맞아 맞아 flake급이었어 저 flake급이었어요 난 그게 몰카인 줄 알았어 내가 영웅을 몰카 당한 줄 알았어 제게더라도 몰카에 몰카 당한 줄 알았어 야, 나 사실 내가 몰카해보고 가 그니까 지금 몰카해보고 가 그래 이제가 밝혀 있어 아, 이제야 밝혀 봐 왜 그런 일 했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생각 좀 짧았었는데 야 내일 생일인데 뭐 할 거야? 오늘이라고 내일이 아니고 그니까 오늘 형이야 형이소 형이소 목소리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랐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민호야 민호야 내가 그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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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는 밝아서 좋아 아이고 죄송해요 나 지금 아 나도 뭐 같지 나도 이 형 맘에 들어 오늘 사람 쏘이 좀 있는 거지 나도 이 형이 오늘 이 형님 생일인데 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형 오늘 뭐 할 거예요? 이 형 맘에 들어 나도 너가 맘에 들어 형 말했잖아 뷔페 한다고 뷔페 사준다고 말했잖아 형님 말씀 좀 잘 좀 세게 들려라 나도 야 저거 반만 하냐? 난 누구한테 형이라냐고 아 진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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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전화야 오케이 그러면 내일 기대하고 있을게요 저희 그 거기 가는 거죠? 바깥에 맞아 아 네 있잖아요 이렇게 집 밥쓰 밥쓰는 좀 밥쓰 밥쓰 집 밥쓰에서 한번 쓰세요 집 밥쓰에서 한번 쓰세요 집 밥쓰에서 한번 쓰세요 집 밥쓰 내일 집밥 안 해 심어라 그럼 다른 밥쓰가 아닐까 밥쓰 내일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오늘 금요일이네 오늘 금요일이야? 왜 금요일이야? 물어봐 오늘 벌써 금요일이야 회사에 전화해봐 금요일이야? 금요일이네 금요일이지 전혀 몰랐네 어쨌든 간이 애니가 밥쓰는 거 오케이 밥쓰 인당 3만원이라 치고 임팩도 좋아 임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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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가방? 박칼 방안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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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한 거야 맨맞이 신경인데 뒤로 바꾸면 어떡해 아니야 장난치는 거라고 가방이 좀 놔고 온다 아니 안 놔고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형님들 여기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에 형님께서 네 마지막에 인사해 너무 흥개 한마디로 자 부탁드립니다 그래 저 분들한테는 흥개하시면 안 됩니다 스테이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우리한테는 안 돼요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멋있다 이렇게 축하해줘서 고맙고 네 같은 말 두 번 밥 먹으시죠 맛난 거 모으러 가자 따뜻한 거 모으러 갑니다 3만 원씩 3... 아주 그냥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내일 진짜 내가 다 쏠 거니까 나 가자 지금 지금 안 되냐 지금 안 열었어 안 열었어 오늘은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끝난 거 같은데 네 제발 끝내고 아직 안 끝났다 미쳤냐 나는 지구 갈게 형 어디 가요? 나는 너 챙겨줄게 형 우리 스테이 안녕히 가주세요 안녕 안녕 스테이 안녕 우리 예니 형님은 제일 축하하구요 우리 축하 생깁니다 자 이제 골 봐요 골 봐요 네 네